권태놓고 살펴보니 전해보는 신봉사 신봉사 정신차려 거니가 날 살렸소 날 살리게 계획이오 소식은 몸에서 화두숭이 없더니 시즌집 나려왔다 저를 찾아 올라가는 길에 다행히도 공사님을 구원하였다니다 그렇지 화린 지불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렸으니 은혜 맺고 일어내면 그걸 무슨 은혜라고야 허울일까마는 우리날 부처님이 영웅에 맞싸와 빌면 안이 되는 일이 없고 고하며 능하오니 공양미 300성만 불져되시지오면 3년 내로 눈을 웃고 드시니 다 신봉사 이 말 듣고 어째 마음이 기쁘던지 후사는 생각지 않고 대번 일을 저지르는데 여보소 대상 대상 안에 적려구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시주책에 적어 갔어 중은 건설책에 기저하고 올라갔겠다 신봉사 놓은 흉물 보내놓고 혼잣좀 곰곰 생각더니 아니 이 놈이 환장한 놈 아닌가요 어쩌라고 이렇게 미쳐 lot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찬거지 OP 군비정신 덕설 잃고 엉겨별에 이러니까 무남독녀에 따로 보내요 밥을 빌어 먹는 놈이 쌀사백돌돌 어이 우리 문제 나사돌 발자원돌 단둔열량을 이랴 주며 내 품을 발자원돌 악몽뿐은 이 병신을 단둔서 우동을 이랴 우리 부처님을 속이면 안전백일가 된다는디 악몽뿐은 이 병신이 앙질뱅이까지 되고되면 혼자 가사 못하고 죽고 수증권이 될지라도 차라리 가대로 죽을 것을 우여우 악몽을 만나 우리 오고 도구고 종이 생겨가 저기가 늦에서 싸럽다 건수네 삼백성 애굴 가수 아이고 아이고 내 시인이야 내 딸이 말을 듣고 보면 복동까지 걸 할 것인데 이 놈 모두 서로 어쩔 수 없나 심정이 막 미워서 저 구붙인 모양 붙고 깜짝 놀래 말 부르며 아이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저를 찾아 나오시다 이런 욕을 보셨든가 예 어째 다시 남아 이런 운을 나오셨다 죽기 힘들어질 거면 훈어식이 힘들 오직 이 도리가 아버지 승상된 마님께서 굳이 잡고 말려 보여 온간도 뒤여서 승상된 심을 불러 부엌에 불 지피고 종아 짜라 끓어 나가고 물씬 끓이면서 아버지 서로 엄마 없이도 시인 지나 잡수세요 신봉사 공연 언니를 저질러놓고 손수 배내든 것이었다 오라오라 지지고 호구하시고 나 아버지 아니다 심청이 부친을 위로하며 아버지 아버지는 저 하나만 믿사옵고 소년은 아버지만 믿사옵 태소사를 의노더니 오늘날 저하라 쓸데없다 오시니 제 마음이 설사이다 아버지 신봉사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희 말을 허니 심청이 자관 조성 이 말씀을 반겨 듣고 부친을 위로 할지 심청이 부친께 여쭤오듯 심청이 부친을 아버지 아버지 잠깐 듣고 주시오 명상 온 눈빛고요 얼음 눈빛고 멘둥은 흙죽해요 눈 속에 축순 얻어 사친 속 명이여 이쁘 꼬꼬한 눈에 사랑부 풍무 받자 널 여는 제 자식이 먹는다고 사자식을 묻으랄째 땅을 받아 그 걸 얻어 풍어 풍량을 허여 사친 지오도가 옛사람만 못 털려둔 희성이며 난 천이오니 다 먹은 심을 다 없어서 큰 힘이 없던 이승 이승 에피소드